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랑입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죠? 네! 어...오늘 쪼끔! 쪼끔! 진짜 쪼끔! 완전 쪼끔! 지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트위치도 쪼끔 이제... 손을 봐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귤 피디님이 손을 봐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쪼끔 지각을 하고 지금 온 상황이고요! 네! 어...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틱톡도 혹시 켜져있나요? 쪼끼님? 틱톡도 켜져있나요? 아 그렇군요! 저희 지금 이제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트위치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오늘은 이제 나라가 틱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틱톡도 오늘은 함께 생방으로 라이브를 네 같이 송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유하 투하! 네 틱톡도 모두 안녕하세요! 네! 나라입니다! 네! 네! 틱톡도 함께! 아 네! 틱톡도 지금 소리가 잘 들리고 계신가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는지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틱톡은 지금 네! 아 네 분 계시는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라 샤이닝스쿨 다니던 지각실력! 아 그렇죠! 나라! 하하하하! 나라! 지각은 뭐! 뭐! 네! 뭐 새삼스럽지 않지만 네! 오늘은 어쨌든 쪼끔 뜯게! 네!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원래 이제 하는! 하려고 했던! 이제 일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 그동안! 왜 안하냐 했던! 네! 하하! 리액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액션에 대해서! 나라가 그동안 이제 리액션 도네를 받을 때 보통 이제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혹은 감사합니다! 어! 누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했었는데 이제 쪼끔! 하하하하! 쪼끔 스트리머로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어! 약간 더 도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제 도내 리액션을 좀 고민하는 그런 일부가 될 것입니다! 네! 나라님 실시간은 너무 좋아요! 곰순이님 감사합니다! 네! 하하! 그래서! 어! 만약에 나라가 어! 어! 조금 더 이제 금액별로 리액션을 정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리액션을 조금 원하고 계신지 일단은 리액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오늘 리액션은 여러분들 어떤! 어떤! 어! 뭐! 어! 보고 싶으신 부분! 혹은 듣고 싶은 거!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번 나라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대모사 해주기! 성대모사 해주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 원하는 멘트를 읽어드린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말투를 바꿔본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예전에 그 나라 틱톡에 뭐! 냥! 냥! 하는 것도 있었구요! 그쵸? 네! 아! 아! 그럼 오늘따라! 오늘따라 근데 되게 애니메이션의 이 어떤 그 동작들이 그쵸? 오늘 나라의 동작이나 어떤 이 버추얼 세상과 현실의 이 약간 그 속도의 차이가 있네요! 버퍼의 차이가 조금 있네요! 네네네! 아구! 했고 보는선에!! 믿고 보는 해라 한참 고민하고 보는 나라! 너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네! 성대모사 의견이 또 있었구요? 또 어떤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뭔가 5천원 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보통 다른 분들은 돈에 어떻게 리액션을 많이 하시나요? 아 댄스! 댄스도 있군요! 아하! 화면분할! 3분할 댄스 약간 이런걸 많이 하시는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아하! 아하! 그렇군요! 또 여러분들 어떤 리액션을 받고 싶으신지 계속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간단 댄스! 간단한 댄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요즘 틱톡 열심히 하고 오늘도 라이브 전에 틱톡을 찍고 왔기 때문에 뭐 그정도 쯤이야! 네! 아 네! 목소리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곰수리님! 예즈님! 네! 크리스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토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도! 모두 안녕하세요! 네! 네! 오! 오늘 이제 또 한국에 계신 어머니 분들! 외국에 계신 어머니 분들! 다들 이제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군요! 아! 틱톡 이름이 뭐예요? 틱톡에 저희 검색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나라도 샤이닝스타로 되어 있나요? 아! 샤이닝스타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샤이닝스타 언더바KR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틱톡이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매일 요일마다 다른 콘텐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팔로우를 해주세요! 나라하이! 네! 큐트러블리13님! 네! 하이입니다! 네! 오케이! 네네네네네네! 아! 지금 올려주시네요! 저희 계정을! 네! 저희 계정을 올려주셨고요! 5천원 돈에는 그러면! 일단 간단한! 간단한? 간단한 댄스로! 네! 어느 정도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합의! 네! 원만한! 원만한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댄스! 자! 대망의! 대망의! 만원 돈의 리액션! 그쵸! 밀릴 리액션도 있고요! 지금! 만원 돈의 리액션을 지금 정해야 하는데! 네! 닫닥이 도착! 네! 어! 도착하셨나요? 네! 목소리도 좋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 이쯤에서 만원 돈의 리액션에 대한 의견을 내주세요! 네! 만원 돈의 리액션을! 어떤 걸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뭐! 다른! 다른 이제! 선배! 스트리머 분들! 계시죠! 그쵸? 그런 분들의 어떤 리액션을 봤을 때는! 무릎춤이라고요! 무릎춤! 나라는! 봤을 때! 애교도 있었고요! 또 뭐 있었더라? 말투를 좀 재미있게! 뭐! 뭐! 했다냥! 했다냥! 뭐! 뭐! 했냥! 뭐! 이런 말투를 쓴다거나! 뭐! 여러가지! 이제! 리액션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또! 뭐! 스쿼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정말! 다양한! 스쿼트 있더라구요! 스쿼트 하면서! 뭔가! 그! 만개! 만개 심하잖아요! 귤PD님! 스쿼트를 한다던지! 뭐! 여러가지! 고난의 리액션들도 있었구요! 네!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하모니분들은! 어떤 리액션을! 원하는지! 아! 표정 리액션! 아! 표정 리액션! 아! 그쵸! 나라 표정이! 굉장히 좀! 다채롭죠! 그쵸! 나라 표정이 또 다채롭기 때문에! 네! 어! 네! 그런! 어! 어떤! 리액션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나라 어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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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평소에 어떤 잘쓰지 않는! 그쵸! 아! 우는! 우는 표정으로! 우는 감경! 어우! 감사합니다! 아! 울면서! 울면서! 울면서 절! 절! 나라 절! 어! 울면서 절! 우! 우! 막 대성통복하면서 절! 요거가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는 스트리머는 흔치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흘릴 수 있는 스트리머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요! 네! 그러면! 네! 음! 아! 맞아요! 나라 원래는 이제 뀨! 표정을 좀 많이 썼죠! 아! 애교는 어떤! 어떤 애교적인 어떤 문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뀨! 아! 그쵸! 뀨! 원래 했던 거! 그쵸! 나라 뭐! 예를 들면! 뭐! 만원이 있었다며! 있었다며! 있었으니까! 지난주에! 예를 들면! 뀨! 표정으로! 뀨! 여러분! 만원! 돈에! 감사합니다! 뀨! 예! 감사한다는! 약간 원래 이런! 돈에를! 어! 리액션을! 했었죠! 했었죠! 그쵸! 네! 그렇게! 했었었었었었었죠! 네! 와! 아이엠 학습 한국어! 예! 땡큐 소머치! 천원! 아! 표정을 지금 다! 와! 해주셨어요! 와! 와! 그냥 평범한! 천원은 어쨌든 평범하네요! 천원 평범하고! 이천원부터 약간 이! 이런 표정이고! 아! 삼천원! 와! 이런 느낌이네요! 와! 아! 와! 틱톡 지금 진짜 하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아! 주셨군요! 틱톡! 에서 질문 주신 건가요? 틱톡에서 질문 주셔야! 네! 틱톡! 틱톡도 지금 라이브입니다! 예! 라이브예요! 라이브! 네! 틱톡 라이브!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 정신이 없네요! 채널이 세계로 송출이 되고 있어서 살짝 정신 없지만! 어쨌든 유튜브도 트위치도 틱톡도 지금 라이브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일단은! 천원은! 감사합니다! 어! 그 다음에! 5천원은! 5천원은 간단 댄스! 간단 댄스! 간단 댄스! 간단 댄스! 면은 약간! 아 이거는! 돈에는 들어와야 보여 드리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이거 그냥 보여줄 수 없어요! 약간! 약간! 그런 두둠치 타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쵸! 아! 진짜 팬입니다! 와! 틱톡커분이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더 열심히! 네! 틱톡 업로드! 오늘도 찍었습니다! 네! 틱톡 감사합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하! 하하! 네! 그리고! 만원은! 뀨! 그 다음에! 뀨! 하고! 뀨! 플러스! 간단 댄스! 플러스!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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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게 일단은 5천원... 어... 천원 2천원 3천원 4천원의 어떤 돈의 리액션입니다! 어! 굉장히! 그 예전 쇼핑몰 때의 어떤 느낌이 드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감사합니다! 뭐! 나라가 사실은 음... 금액을 뭐 크게 뭐... 신경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 네! 신경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치만! 이제! 뭔가... 그... 이... 스트리머 세상에서 그쵸? 많은 분들이 하는 것만큼은! 저도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보답을 하길 위해서 하는 것이구요! 네! 뭐...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나라는 너무 힘이 많이 나고 뭐 채팅을 쳐주시면 사실 더 힘이 많이 나요! 여러분들 해주시는 말을 봤을 때 제일 기운이 많이 나니까요! 네! 채팅 많이 쳐주시고! 알람 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네!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네! 하하! 우와! 우후후후! 네! 그러면! 네네! 리액션은 그러면 일단은! 요정도로 하구요! 아!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만원 리액션! 제대로 못했던거 오늘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그쵸? 윈터히로이셜님 만원 리액션을! 안했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하면! 일단! 돈을! 감사합니다! 뀨! 하고! 그 다음에! 갓난 댄스! 그 다음에! 애교! 요렇게 3점! 그쵸? 3점! 3점 가는거죠? 이러다 이제! 나중에! 10만원 들어오면 저희 어떡해요? 저희! 이거 다 뭐! 이거 이거! 마이크 다 치우고 이제 굴러야된다! 이제! 여기 떼굴떼고 막! 구르고 막! 날아가 막! 동돌리고 있고! 여기서 막! 휘리휘리휘리휘리! 네! 그럼 일단! 이거 다시! 근데 띄워주실 수 있어요? 띄워주실 수 있어요? 네! 음! 그러면 다시 띄워주시면!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면! 띄워주세요! 우와! 뉴스페이퍼키님! 팔로우! 우와! 팔로우! 감사합니다! 띄워! 우와! 팔로우! 팔로우 리액션을 안정했는데요! 팔로우도 일단은 동일하게! 띄워! 감사합니다! 띄워! 이렇게 할게요! 일단! 일단! 이렇게 할게요! 팔로우 리액션이 있었구나! 아!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은! 네! 저희! 지난주! 많은 돈의 리액션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윈터일원 의사님! 여름 봄 알바 라이브! 늘 행복하듯!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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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터일원 의사님! 많은 돈의 감사합니다! 띄워! 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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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웨이브! 팔 돌리기! 예! 팔 돌리기! 웨이브! 예! 언니 창피해요! 왜요? 이게 나라가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거죠! 몇 살이냐고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그게 왜? 몇 살이냐고? 영어로! 영어로!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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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아! 마이! 마이 멘탈! 에이지 이즈! 마이 멘탈 에이지 이즈! 그랜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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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우! 아! 어쨌든! 아! 그! 춤은 조금 더! 춤! 이렇게! 이렇게! 원래 되게 잘 췄는데 이렇게! 다 끊겼네! 여기야! 이렇게 막! 웨이브! 막! 이런 웨이브도 막! 웨이브! 막! 웨이브! 그 난리났었는데! 아! 좀 아쉽네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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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스럽다는 에스! 뭐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러면! 하하! 이쯤에서! 네! 나라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들을 만나볼 거예요!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의 이! 쿠키들입니다! 네! 어! 쿠키들! 매일 달리는 이 쿠키들을! 이쯤에서! 만나러 가보도록! 바로! 되나요? 저희 잠깐 끊었다 가야되나요? 바로 갈 수 있나요? 바로 갈 수 있나요? 네네네! 그러면! 바로 가도록 할게요! 네! 바로바로바로바로! 주문은! 무슨 주문? 무슨 주문이요? 무슨 주문? 이런! 무슨 주문이요? 무슨? 무슨? 아! 와! 겨울점 자는 고양이님 감사합니다! 말로움 감사합니다! 야옹! 야옹 하라고요? 야옹! 진짜 쿠키랑 킹덜라 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뭐 해보신 분들! 쿠키! 저는 게임 해본 적은 없고! 먹는 거는 좋아합니다! 네! 먹는 거는 엄청 좋아해요! 네! 와! 와! 아하! 아!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하!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틱톡은 지금 게임 화면이 보이지 않으시는군요! 네! 지금 오늘은 쿠키랑 킹덤! 네! 게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틱톡에 계신 분들은! 어... 음... 나라의 목소리와 나라의 몸짓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게임이 좀 궁금하다! 플레이하는 실향을 좀 더! 어! 리얼하게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네! 어... 틱톡과! 네! 어! 유튜브와! 어! 트위치를! 네! 온갖 장비들을 동원해서 함께 켜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뭐! 컴퓨터도 켜고! 패드도 켜고! 뭐! 핸드폰 켜고! 아니면 뭐! 엄마 핸드폰 켜고! 친구 핸드폰 켜고! 뭐!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쵸? 네! 음!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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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저희 또 이렇게 시간이 남을 때는 한 번씩 또 공지를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저희 라이브 시간! 오늘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안 보이던 닉네임들이 나라가 닉네임을 항상!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닉네임이신 분들도 많고 오늘 또 트위치 팔로우 해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공지를 해드리자면 나라 라이브는 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주일에 한 번 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Let me introduce my 라이브 네! 라이브 타임! 라이브 스케줄 스케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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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트위치 어... 근데 뭐라 그래야 되지? 툴즈데이? 툴즈데이? 툴즈데이 4시! 어... 물결...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6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팔로우! 팔로우! 마이 채널! 예! 섭스크라이브 미! 예! 그렇죠! 와! 채널은 실시간이다! 네! 맞습니다! 나라 실시간이에요! 네! 음음음음음음음 네! 지금 게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호호! 진짜 근데 정말 날씨가 엄청 따뜻해져가지고 오늘 이제 배경도 저희 조금 바꿨잖아요 이 배경도 좀 약간 뭔가 봄맞이 대청소를 한 듯한 뭔가 그런 배경이고 되게 따뜻해 보이는 그런 배경이잖아요 예! 봄 되고 하니까 또 어... 기분이 좀 들뜨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와봐요! 하트하트! 네! 흐흐님일까요? 네!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봄되고 따뜻하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주말에 놀러가고 싶었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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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놀러가고 싶었습니다 나라님은 어느 계절이 좋아요? 나라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름은 어쨌든 좀 쉴 수 있는 방학도 있구요 그리고 어... 놀러가기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빙수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좋아요 해도 길어서 낮에 늦게 어두워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으흠! 아하! 그렇군요 아하! 아하! 어! 그래요? 저희 근데 아 그렇군요 네! 저희 틱톡에서 지금 합동 라이브를 네! 에 대해서 조금 네!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틱톡은 네! 합동 라이브는 저희가 사정이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네! 아! 합동 라이브 신청해주셨군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인데요 정말 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가 어! 노! 약간 이런게 아니에요 이런게 아니라 정말 그 정말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와! 우와! 아! 쿠다사이! 네! 오! 윈터가 1화이상님 뀨! 모차로 보내 감사합니다! 뀨! 갓남댄스! 갓남댄스! 뭐 원래 하지? 갓남댄스 이번에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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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했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약간 이런 둠칫 둠칫하는 이런 느낌? 약간 두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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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두둠칫! 아 틱톡에 했던거 틱톡에 했던거 그거 했었는데 틱톡에 그거 아리가또 냥 일찌니 사 냥! 이거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약간 하하 네! 틱톡을 해두니 이럴때 또 써먹네요 하하 하하 틱톡을 했더니 이럴때 써먹는군요 하하 하하 로어딩 로어딩 주 네! 고양이님께서 열심히 하하 로딩이 빨리 풀리기를 염원하는 어떤 주문을 외워주고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냥냥 아리가또 냥 잊지니 사랑냥 네! 그것도 틱톡에 있습니다 네! 그때 배운 간단 댄스 하하 에요 하하 하 하 그래서 네! 아하 기괴하다고요? 누가요? 틱톡에서요? 틱톡이! 또 틱톡이죠? 또! 또 틱톡이지 내 이럴 줄 알았지 또 또 또 또 또 틱톡이죠 틱톡에 네? 틱톡에 그래도 기계해 하든 뭐든 그거를 이렇게 채팅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계정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리고 하트를 누르고 댓글로도 써주세요 기계해 이런 거 써줘 상관없어요 일단 뭐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뭐 기계할 수 있지 더운만한데 초면에 뭐 정이 갈 수 있나 괜찮아요 네 그러면 아 게임 이제 로딩 다 됐군요 아까 그 로딩을 어 로딩을 빨리 어 끝내기 염원하는 주문을 누군가 외워주셔가지고 지금 빨리 됐네요 네 머mer maple desperate 괜찮아요 팬이 ansen